5. 3. 꿀다미님 손에 직접 올린 이 예쁜 컬러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짠! 보시면 요 느낌 보이시죠? 요것도 제가 딱 보고 나서 어? 이거 뭐예요?라고 바로 물어봤는데 요 약간 지금 제 손에 도포가 되어있는 이 MLBB 컬러를 이용을 해서 예쁜 체크 아트를 했는데 요것도 굉장히 깊이감 있고 분위기 있는 체크가 되더라고요. 요거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들께서는 프리퍼레이션과 베이스들까지 큐어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먼저 윗부분에 들어갈 컬러는요. 272번. 요 컬러를 가장 윗부분에 도포를 할 거예요. 브러쉬 앞뒤에 젤을 충분하게 먹여주신 상태에서 넉넉하게 큐티클 라인부터 맞춰서 한번 도포를 해볼게요. 어디까지 도포를 해야 되느냐? 거의 반절 정도까지 도포를 하는데 딱 반절까지라고 해서 거기까지만 도포를 하는 게 아니라 닦아낼 걸 생각하고 더 여유 있게 쭉 내리셔도 충분하세요. 닦아내면 여기가 닦으면서 더 또렷하게 라인이 생기기 때문에 색깔의 또렷함을 더 나타낼 수가 있어요. 간절 정도 되도록 살짝 보이셨죠? 지금 약간 요렇게 젤리영롱 투명감이 있는 컬러들도 요렇게 닦아났을 때 알코올이 닿아도 클렌저가 닿아도 흐트러짐 없이 또렷하게 남는 거 보이실 거예요. 만들어 주시고 LED 15초에서 20초 정도 케어링 들어갈게요. 다이아미 글라스탑 젤 도포를 하고 다시 한번 큐어에 들어가는데요. 글라스탑 젤을 도포하는 이유는 조금 더 컬러가 다음 컬러가 요렇게 올라왔을 때 이 겹쳐지는 부분이나 이런 입체감이나 영롱감을 더욱 또렷하게 살려내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글라스탑 젤을 한번 오버레이합니다. 아트를 보시면 세로로 두 컬러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. 근데 하나는 조금 더 면적이 넓고 하나는 조금 더 좁죠? 이거를 어떻게 맞춰주시냐면 면적이 넓은 컬러는 왼쪽의 도포를 그냥 반절 정도 하시고 반절에서 약간 1mm 안팎까지 요렇게 닦아낸다 라는 듯한 느낌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. 딱 반절이 아니라 반절에서 1mm 정도 살짝 안쪽까지 닦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오른쪽에 좀 좁게 들어가는 컬러는 이 중간에 브러쉬 3번 플래스케어 브러쉬의 간격만큼만 떼어내고 여기를 닦아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 간격들의 체크를 살릴 때 이 3번 플래스케어 브러쉬의 너비만큼만 지켜주시면 쉽게 패턴이나 간격을 맞출 수 있어요. 그 다음 사용할 컬러 270번 약간 캐러멜 같은 밝은 느낌의 시럽 같은 느낌의 컬러를 도포해 볼 거예요. 반절보다 약간 1mm까지라고 해서 딱 거기까지만 컬러를 도포하시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도포를 하시고 닦아내면서 간격을 맞추시는 게 조금 더 빠르고 또렷하게 컬러를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내시고 잠깐 퓨어링 한 10초 정도만 넣고 바로 옆에 도포해도 될 것 같아요. 그 옆에 들어갈 컬러는 290번 화이트 핑크 컬러의 펄을 이용해서 오른쪽에 한 번 더 들어갈 거예요. 체크하실 때 젤리용 롱 컬러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펄 컬러도 하나 포인트로 넣어주시면 훨씬 다채롭고 예쁜 체크를 완성하실 수 있으시죠. 이렇게 도포를 하시고 어느 정도 간격까지 닦아내시냐면 이 3호 플래스케어 브러쉬의 간격이 중간에 들어가기 정도로만 간격을 남기고 닦아낼 건데요. 그럼 여기 간격만큼 이대로 붙여서 바로 쭉 닦아내면 되겠죠. 미리 닦아 놓은 선을 기준으로 내려가시면 선이 흔들리지 않고 잘 닦으실 수 있어요. 다시 한 번 글라스 다크도 구하고 큐어링 원래 30초 정도 해야 되지만 15초 정도만 하고 바로 꺼내볼게요. 그 다음에 275번 컬러를 노포할 건데 이 컬러가 시럽 버전의 맥친리 같은 이런 컬러를 위아래로 살짝 노포할 거예요. 이 컬러도 마찬가지로 윗부분과 윗부분에다가 일단 는검하게 그냥 넉넉히 노포를 하세요. 굉장히 넉넉하게 발랐지만 이거를 닦으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느 쪽도까지 닦아내야 되냐면 먼저 윗부분에 도포된 컬러가 반절 정도 덮일 수 있도록 반절 정도는 닦아볼게요. 이렇게 닦아주시고 이제 투명한 이 네모가 정사각형이 남도록 닦아주실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컬러를 닦아주시고 다시 한번 큐어링 LED 15초에서 최대 20초 정도 큐어링을 하셔도 됩니다. 마지막으로 계속 오버레이 할 때 사용했던 글라스 탑재를 마지막 탑 마무리로 도포를 하시고 큐어링 들어갈게요. 큐어링 LED 30초 UV1 이렇게 위경화 닦아서 마무리 한번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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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알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